가수 김효완이 풋풋한 미소년 비주얼로 시선을 모았다. 김효완은 지난 26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첫 번째 디지털 싱글 노모어 안무 영상을 업로드했다. 공개된 영상 속 김효완은 컬러감이 돋보이는 패션으로 청량함을 더했다. 여기에 웨이브 헤어스타일로 사랑스러운 매력을 배가시켰다. 착사랑에 빠진 소년으로 분한 김효완은 가사에 걸맞은 안무들은 물론 풍부한 표정 연기로 눈길을 사로잡았다. 또 볼 폭포감과 자유분방한 제스처로 팔색조 매력을 더욱 돋보이게 만들었다. 27일 오후 추가로 공개 예정인 두 번째 안무 영상에서 김효완은 또 어떤 콘셉트로 팬들의 이목을 사로잡을지 기대가 모인다. 한편 지난 25일 발매된 김효완의 데뷔 싱글 노모어는 고백하지 못하고 혼자만의 상상으로 작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이야기를 노래한 곡으로 자이언티가 프로듀싱을 맡아 화제를 모은 바 있다. No more, I can't take it no more 얼굴까지 덮여있는 이불 사우나에 갇혀있는 기분 언제까지 기다려 정답이 없는 널 오늘이 아니면 될 것 같아 지금이 아니면 미칠 것 같다가 더 끝내 용기를 못내 혼자서 만나고 이별을 해 너에겐 난 real friend 혹은 아는 애 절대 티는 안 내지만 사실 너의 팬 내가 막 안아버리면 넌 어떡할래 It's for you 갑자기 나 사라진다면 그리워할까 넌, oh, 넌 I can't take it no more Oh, eh, eh No, oh, eh No, oh, eh No, oh, e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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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h I can't take it no more No,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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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